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놓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 놓으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하실 때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공부하시게 되면서 다양한 어떤 교육 강의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지만 좀 내 수준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강의가 어디 없을까 그리고 또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악보들 그런 것들을 좀 구할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고 연락도 오시는 경우를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색소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죠. 그래서 내가 색소폰을 잘 배워야 되고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제가 보았고 또 많은 분들이 분명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여유가 없으신 분들 또는 배울 수 없는 환경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수년간 색소폰 강의와 연습자료들 그 다음에 악보들 그런 것들을 싹 모아놓은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께 전면 무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혀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앱에 들어가셔서 꼭 네이버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검색창에 전광우의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창이 있어요. 이 영상의 댓글창을 보시면 댓글에 제가 이 카페에 링크를 넣어드릴 건데 가입을 하는 순간에 다양한 강의와 교육자료들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VVIP가 되셔야 되는데 VVIP도 마찬가지로 공짜입니다. 무료로 되지만 단 조건이 저희 색소폰 학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가입을 하신 다음에 채팅에다가 VVIP를 요청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단 조건은 네이버 카페에 닉네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지에 올려놨습니다. 그 공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따라하시면 누구나 닉네임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닉네임이 변경이 되어 있으나 카카오톡 채널로 채팅을 주셔가지고 등업 요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VVIP로 등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카페를 가입하시고 카페 가입 무료라고 했어요. 카페 가입 무료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껏 교육 강의나 교육자료들을 받아보셔서 연습을 하시고 VVIP가 되셔가지고 다양한 악보들 필요로 한 것들을 보고 싶다면 그분들은 VVIP가 되기 위한 조건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색소폰 학교라는 카카오톡 친구를 하신 다음에 그 채팅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등업 요청을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팅이 돼야 되고 닉네임이 바뀌어야 되고 이것만 되면 누구나 평생 무제한으로 다양한 교육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이 카페의 VVIP만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강의를 보고 또는 연습하는 곡들을 보고 그런 곡들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내가 이렇게 동영상,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 영상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다면 무제한으로 색소폰에 대한 피드백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주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물어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VVIP가 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광호의 색소폰 학교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유익한 교육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카페를 전면 무료 개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지사항대로 VVIP가 되는 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 색소폰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카페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간단합니다. 네이버의 전광호의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면 거기에 첫 번째 상단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용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입만 하시고 네이버 아이디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내가 네이버 로그인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 안에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면 가입이 어려운 시스템인 점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 영상을 색소폰을 하고 있는데 친구 나한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셔가지고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카페를 많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또 이 배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창고로 사용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